안녕하세요 마로니영입니다. 오늘은 피조개회를 준비해봤어요. 오늘 마실 술은 가쿠시 낀조 사케요 조금 남았는데요 마저 마셔보겠습니다 레몬즙을 뿌려볼게요 거의 다 한입 음료 오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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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레오bb 오이루 고춧가루 보냉 고추 답답하려는 도둑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피 Bomb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결과물 진짜 point 너무 맛있었죠? 이 면은 속이 나요 또 조금 더 클리워져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? 또land 마지막으로 고소한 고소한 달걀 고소한 고소하고 삼각자 아삭한 장면이 있어서 많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비벼 먹으러 가면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ii 고춧가루 다음은 소스 소스가 좋아요 고춧가루 뼈트가 생겼네 ㅎㅎ 오늘 깐 핫쌀떡 치즈 치즈 진짜 좋아요 요거 차이스 중마이 긴조예요. 마셔볼까요? 매운해 덩어버리더라고요. 마셔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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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춧가루 깻잎 고춧가루 마주 Naam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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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조개별을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